노란색 지단 노란색 지단 하얀색 지단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와 에너지 액스와요 어? 웃었어요 좋은 꿈꾸나 보다 현나 한나야 큰아빠 초점책 보고 있었어요? 어? 잘 잤어? 오오오오오 야야야야 벌써 한나 두살 돼가지고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떡국 먹으러 가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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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헝가리 부부 김패밀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가요 같습니다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바르시구요 새해도 됐고 해서 저는 오늘 처갓집 가서 떡국을 끓일 예정인데 원래는 소꼬리를 좀 사다가 끓여가지고 떡만두국을 좀 끓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소꼬리를 구하지 못해서 신선한 소갈비를 사다가 5시간 정도 끓였습니다 끓여가지고 이제 그 뼈는 다 건져내서 여기 국물이 한 반 정도 남았구요 그 다음에 그 뼈는 고명으로 올릴거라서 제가 다 이렇게 찢어놨고 그 다음에 계란 지단하고 떡도 어제부터 뿌려놨고 만두는 시중에 파는 만두 사다가 얼른 가서 우리 처갓집 식구들하고 떡만두국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탕 국물이 베이스라 아마 정말 맛있을거에요 더니야 우리 지금 어디가지? 저기서 가요 한 번은 자네 수이야 안녕 릴리 릴리 아이고 잘 있었어? 가자 수이야 너 저녀이도 오늘 날씨가요 지금 영상 한 6,7도 나와요 완전 봄이에요 봄 더바스 더바스 요 비주얼 아 고생했어 더니 뭐 먹어? 바나나 릴리 잘 지냈어? 아 예뻐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 귀여워 그래서 지금 처남이랑 처남댁이 집공사하러 가가지고 여기 없어요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인데 3시나 돼야 온다고 합니다 처남이 집공사하고 돌아오면 그때 이제 만둣국을 끓일 예정이고 그래서 지금은 요거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많이 보셨을 거에요 여기 목하고 어깨 그런데 마사지하는 이거 있잖아요 마사지 기계 이거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크리스마스 영상 보신 분들 아실텐데 더니 웨징조 할아버님께서 더니랑 한나 용돈을 또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 빚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새해 선물로 감사하다고 저희가 하나 장만해가지고 릴리랑 더니랑 한나까지 해서 등손주들 다 같이 모여서 웨징조 할아버님 먼저 뵈러 갈게요 그리고 한나는 밥 먹는 시간 말해보면 다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흠 으어 흠 흠 웃었어요 좋은 꿈꾸나 보다 흠 이렇게 신생아 베넷짓으로 웃는 거 촬영하는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한나가 효녀네요 효녀 이렇게 예쁜 모습 담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한나야 흠 그래서 헝가리에서는 새해 우리나라 떡국처럼 먹는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렌틸콩이잖아요 한국에서도 건강식으로 많이 드실텐데 이게 이렇게 동글동글해가지고 동전 같잖아요 그래서 약간 금전을 상징하는 그런 이유로 많은 양의 동글동글 렌틸콩을 먹습니다 이게 헝가리에서 새해 먹는 음식이에요 요거 먼저 먹고 외징조 할아버님 댁 가겠습니다 돼지고기 통으로 삶은 거 같이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떨어지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모두 돈 많이 버세요 같이 한입 하시죠 아 근데 날씨 진짜 왜 이러지 지금 영상 12도에요 12도 이게 어떻게 겨울 날씨입니까 1월 날씨에요 안녕 폭주족이네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 바람도 안불고 해도 뜨고 하니까 체감온도는 더 될 거 같은데 일단 기온은 12도입니다 BRI jin 찍었었네 어서와! 다 왔다 오랜만에 뵙네 리그넴 라떼로 오지? 응 왜 이래? 귀여워 콕! 시야! 시야, 마마, 뽀뽀 볼도구이베 저 샴페인 볼도구이베 솔직히 말하실 것 같냐 점eau 치 질 순 잘해주세요 시야 ass 1 kg 1 kg 1인 4 kg 이 찬장에 한나 샀어. 여기는 여기 터니이고, 여기 릴리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 사진들을 보면 손주들 아니면 증손주들 사진들이 여기 쫙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데. 다음은 다닐아를 묶돌려. 이 찬양에 릴리도 있고. 이 찬양에 릴리도 있고. 이렇게 찬양에 릴리도 있고. 이게 이건 여기에서 너무 좋은데. 네 피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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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네 네 네 오 네 구글하시 네 네 오 내게 나 네 그리고 그리고 띠 그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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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으시네 최고가 있으셔서 잘할까봐 걱정했는데 괜찮으시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잘 쓰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버ảng 예 demon 백해세계들의... 골더구이 앞에 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은 주차생활 알코올없는 소음 trabajando 한번 Otten 용감 가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집에 와서 담마한 뚜껑 만들어야 되겠네요. 시야스톡! 바다이! 엄마 일어났어요. 아빠 금방 만들꽃 갖고 올게요 아이쁘다 그래서 천암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저는 떡만둑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이기 때문에 다같이 샴페인부터 먼저 공부 한 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볼도우예배 아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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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집에서 가져온 갈비탕 국물에다가 물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팔팔팔 끓기 시작하면 만두 넣고 떡 넣고 계란 풀어서 좀 넣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계란도 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한 갈비탕 국물이 이렇게 팔팔 끓고 나면 만두가 아무래도 냉범이다 보니까 만두를 좀 먼저 넣어줄게요 만두 지금 방에서 릴리랑 전이가 장난감 놓고 다투고 있나 봐요 일단은 만두 넣은 지 한 5분 정도 됐으니까 떡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천원댁이 떡을 엄청 좋아해서 떡 많이 준비했으니까 듬뿍 넣을게요 맛있겠다 동물이 갈비탕 동물이라 맛있을 거예요 뚜껑을 닫고 한 4,5분 끓였거든요 만두랑 떡은 어느 정도 다 익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 계란줄 풀어서 넣어줄게요 양이 어마어마하네 천원이 지금 너무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가족들 다 여유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고명으로 준비한 고기를 듬뿍 넣어주시고요 고기가 엄청 많아 그 다음에 집에서 제가 또 살짝 준비한 노란색 지단 하얀색 지단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저희 같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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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네 네 네 네 네 네 뭐지?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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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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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토샵! 김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왜 이렇게 김 가루 안 넣었냐고 하시는데 여기서 김 먹는 거는 저랑 오르시밖에 없어요. 저희 장애인어른도 김 싫어하시고 처남내도 그렇게 좋아하실 않습니다. 그래서 김은 안 넣어요. 요리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김 안 넣었다고 2년 전에도 뭐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준비할까 하다가 저밖에 안 먹기 때문에 준비 안 했습니다. 미샤! 미샤! 레베시! 미샤! 미샤! 이 고기야! 미샤! 고기야! 아이고! 더니야! 뜨거워! 조심해! 더니야 그거 할아버지 거야! 왜 그래? 이 고기야! 왜 돌아가면서 할까 싶다 하려고 그러네! 응 볼더우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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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님 내년에 먹자 같지? 아빠 미개 제 고토 세헤고 많이 파 드세요 세헤고 많이 파 드세요 우와 너무 좋은데 내 뇌 사 드세요 미개 음? 고토 맥? 응 한멘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한나를 안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맛있게 먹었죠? 이 맛은? 이 맛은 더 맛있어? 네 아 이거 릴리도 잘 먹네 아? 내가 뭐하는 집이요? 아? 아빠 안 먹었을때 아, 네 뭐지 뱉땜 벌레 안 먹었을때 뱉레가 멸치야, 에스윙을 벌렸도다 아, 이거 한나 잘 먹었네 아, 네 자,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도 2022년으로 대박나시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지금처럼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웃는거야? 아이쿠 더니 오빠 시끄럽지? 장애인 어른 다 드셨네? 자모니도 다 드셨고 우제 셔부 장애인 어른 다 드셨네 갑자기 아빠 보고 있네? 아이쿠 왜그래? 아빠 녹아서 없어주면 어떡할랄게 고마워 고마워 아빠 봐줘서 고마워 자모니도 다 드셨네 와 비논 김치 김치가 약간 매우셨다고 하시는데 맛있게 잘 드셨다고 하십니다 고마워 고마워 한 그릇 더 먹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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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마워 고마워 그래서 혼동우 예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